지금까지의 이런 쇼케이스는 없었다 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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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트 어떤 곡인지 저를 한 번도 안 본 분들은 계실 수도 있겠지만 한 번도 안 본 분들은 계실 수도 있겠지만 한 번도 안 본다고 말씀해주세요 맞선 느낌 손끝에 더 아 타고 올라 관문 속 무작위로 퍼져가 그 온도 그것 세포로 더 원하게 될 테니 더 타오르게 띵띵의 퍼포먼스를 조금 조금 더 보고 싶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빠져들고 싶게 할 너의 심의 및 그 고요를 깨운 날 더 원하게 될 테니 더 타오르게 됐노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트럭 10대를 갖다 놔도 모자랄 것 같으니까 미친듯이 사랑해주세요 더 천천히 너를 애태우게 할 한계없이 더 빠져들고 싶게 할 너의 심의 및 그 고요를 깨운 날 더 원하게 될 테니 더 타오르게 됐노 더 원 더 원 더 원 더 원 더 원 더 원 더 원 더 원하게 될 테니 더 타오르게 됐노 더 원 더 원 더 원 솔직히 얘기하면 일을 할 때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이제 어떻게 힐링을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제가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숨지고 지칠 때 잠시나마 시간이 있을 때 돌이켜 봤을 때 아 태민이를 보면서 힘을 얻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들었다 놨다 하는 거야 진짜 대단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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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